네, 오늘의 마지막 시간 할게요.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다음주 목요일날 3시간 더 잡혀있잖아요. 그거에도 택도 없을 것 같네. 그리고 더 이상 촬영 여러분들 특강 일정을 잡는 건 어려우니까 제가 나머지 부분은 혼자 찍어서 올리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3장의 공정아치 측정이요. 우리 그동안 회계 공부하면서 공정아치 측정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재평가 모형이라면 유형재산, 무형재산을 공정아치를 평가해야 되고 또 투자부동산 공정아치 모형, 금융재산도 FVPL이나 FVOCM은 공정아치 측정해야 되고 생물자산수학물은 순공정아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아치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공정아치 정의부터 볼게요. 첫 번째, 공정아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공정아치는요. 자산대가 8대 가격,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해야 되는 가격. 즉, 공정아치는 유입가치 개념이에요. 유출가치 개념이에요. 유출가치 개념이다. 옆에다가 유출가치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개념책에서도 배운 건데 공정아치 구할 때는 그 어떠한 거래원가도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정아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고요.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 특유가치 아니에요. 회사마다 공정아치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중요성의 기준이라든가 사용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기업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보고 기업 특유가치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공정아치 측정 시 고려할 특성 볼게요. 공정아치 구할 때 자산의 상태와 위치를 고려하래요.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서는 컵라면 하나 얼마? 천원이지. 하지만 그거 알프스 꼭대기가 얼마인 줄 알아요? 삼만원이에요.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 제 친구가 먹어봤대요. 알프스 꼭대기에서 삼만원짜리 심만하면 똑같은 자산이어도 위치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그런 것도 고려하래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동안 실거주해야 되고 10년 동안 못판대요. 그럼 공정아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유롭게 팔 수 있다. 그럼 공정아치가 상대적으로 큰 거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아치라는 게 시장에 팔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되는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거래한다고 쳐요. 실제로 한 번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이 같을까? 조금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비싸게 형성되거든요. 그런 걸 보고 흔히 김치 프레임이엄이다. 라고 많이 부르고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거래할까?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편하잖아요. 주된 시장이 있으면 주된 시장에서 거래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주된 시장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떤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쳐야 될까?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시장이 있으면 주된 시장에서 거래하고요. 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거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울 텐데 자 일단은 다 지우고 우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손상 시 회수 가능에 구하잖아요. 1. 얘는 사용 가치 2. 순, 공자 가치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요? 둘 중에 큰 걸로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손실부담 계약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손실부담 계약을 맺고 있으면 손실부담 계약 충당 부채 인식해야 되는데 1번 계약 이행 시 손실과 위약금 등 둘 중에 큰 걸로 인식해요? 작은 걸로 인식해요? 이거는 작은 걸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어? 왜 얘는 둘 중에 큰 거 얘는 왜 둘 중에 작은 거 왜 논리적 일괄성이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논리적 일관성이 뭘까?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 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반면에 손실부담 계약은 내가 내 피해가 최소화하는 대안이 나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둘 다 공통제의 뭐예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는 나한테 유리하게 행동한다 라고 가정하고 회계 기준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내용 주된 시장이 없다. 그럴 때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쳐요. 가장 불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쳐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치는 거잖아요. 얘도 일관된 논리가 보이죠? 얘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는 본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한다라고 가정하고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측정일에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일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거나 특정 보체를 이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데 공정가치 평가해야 돼요. 12월 30일자로. 그럼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지. 근데 마침 그날이 12월 30일에 일요일인 거예요. 그날에 그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장이 열려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공정가치 인정이 안 된다.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관측할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가격으로 팔 수 있어야 된다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12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4번의 거래 가격 볼게요. 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우리나라고요. 제가 어느 날 대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라고 저요. 지금 이 얼굴 가지고 그런 말 하기 민망한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저 30대 중반인 줄 알아요. 아무튼 여기 우리 집이 있고요. 우리 집에서는 누렁이 소를 한 마리 키운다라고 칠게요. 근데 우리 아빠가 요 소를 소시장에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쳐요. 근데 우시장이라고 하죠. 요기쯤 있다라고 쳐요. 근데 우리 집 소 소시장 가서 내다 팔면은 거래 가격이 500만 원이다라고 칠게요. 공정가치라는 게 시장에서 정상거래를 팔 때 투차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500만 원이 공정가치일까? 아니에요. 조정할 게 좀 있다. 생각해봐요. 우리 아빠가 요 소를 우시장에 5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팔고 돌아와요. 그럼 500만 원 들고 집에 올까? 아니겠지. 뭐가 들어요. 일단 우시장까지 운반하려면은 운반비가 들잖아요. 이때 들어간 운반비가 뭐 고속도로 통행요금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거 20만 원 든다라고 쳐요. 운반비 20만 원. 근데 우시장에서 소를 팔고 나면은 시장에 거래 수수료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그게 5만 원이라고 칠게요. 우리 아빠는 집에 475만 원을 들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 가격에서 일단은 운반비를 빼볼게요. 48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래 원가를 뺄게요. 거래 수수료. 475만 원이 나오네. 그렇다면은 우리 소의 공정아치는 500이에요. 540, 540, 480이에요. 475예요. 정답은 480만 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공정아치. 그래서 공정아치고 할 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운반비 같은 거 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정아치고 할 때 거래 원가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거래 원가까지 빼면은 그것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순 공정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쓸 때가 좀 달라요. 공정가치 우리 언제 쓰나요? 금융자산평가.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공정아치 보용. 유무용자산 재평가 보용. 이때 쓰는 게 공정가치예요. 그 다음에 순공정가치는 우리 언제 썼나? 생물자산 수학물 평가할 때 회수 가능액 구할 때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보잖아요. 그때 쓰는 게 순공정가치예요.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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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치를 구할 때 운반비를 차감하는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집 소를 운반해서 소시장까지 갔다라고 쳐요. 근데 이 소랑 이 소랑 같은 소인가요? 다르지? 뭐가 달라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소랑 이 소는 똑같은 소가 아니에요. 우리 집 소는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소는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아직 위치를 옮겨서 위치도 가치 역량 미치거든요. 20만원의 가치가 올라가기 전이에요. 얘는 4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소를 시장까지 이동을 완료했네. 그제서야 이 녀석 공정같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땐 얘가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전국 어디에인가 대충 6위쯤에 우리 집 소랑 똑같은 소가 있다라고 쳐요. 육질도 한우 2플러스로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다. 얘도 공정가치가 480만원이니까 아니지. 얘는 시장에서 조금 가까워서 얘는 운반비가 8만원 든다라고 쳐요. 그럼 여기 있는 소는 공정가치가 얼마 되는 거예요. 492만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리한 질문인데 어? 이상하다. 공정가치는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자산이라면 공정가치 같다면서요. 어? 이거 똑같은 소인데 공정가치가 서로 다르니까 기업 투기 가치가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소랑 이 소랑 똑같은 소인가? 다르지 뭐가? 위치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얘네 둘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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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위치에서 만나요. 그럼 공정가치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거는 같은 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지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라서 가격이 다른 거 아 기업 투기 가치라서 가격이 다른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 유익이에요. 읽어볼게요. 공정가치는 측정이래 현재 시장에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주된 시장이 있으면 주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치는 거고 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치는 거예요. 가격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유입 가치 개념이 아니라 유출 가치 개념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추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라고 쳐요. 근데 그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시장에서 관측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뭐 KB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가면 다 나와요. 관측이 가능하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측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재용 회장님의 대주택 시장에서 관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고 싶으면 평가사들 선임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그제서야 공정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또 관측할 수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가치평가 기법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 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뭔 소리? 거래 원가를 조정하면 그거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 공정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 원가에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뭔 소리? 운송원가는 차감하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운반비가 드는 자산이라면 운반비를 거래에 대한 가격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랑 순공정가치는 이름이 비스물이 하잖아요. 순실현가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순공정가치 듣고요. 순공정가치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순실현가치 듣고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을 낼 수 있거든요. 순실현가치와 순공정가치는 유사한 건가? 완전 달라요. 이름만 비스물이 하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순실현가치와 순공정가치가 어떻게 다른 건가? 잠깐만 설명 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바쁘긴 한데 이것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 순공정가치 VS 순실현가치 이름은 비스물이 하지만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는 YH치킨이라고 치킨지행 사장이에요. 친친이 아니지 치킨 티켓 끝나고 집에 가서 치킨 먹어야겠다. 아무튼 저는 오늘 10시간 녹아다 뛰었거든요. 그 정도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어젯밤에는 새벽 2시까지 농구동원에 뛰었거든요. 3점슛 5개 포함 23득점을 자랑했고 아무튼 오늘 10시간 뛰었네. 자, 우리 A 저는 치킨찜 하고 있고요. 생닭이라는 원재료 재고를 보유 중이에요. 요 녀석의 순실현가치도 구해보고요. 순공정가치도 구해볼게요. 순실현가치는 영어로 Net Realizable Value에서 NRV라고 많이 불리지 순실현가치는 재무회계의 시간에도 나오지만 원가 관리회계에서는 더 많이 나온다. 나는 요 생닭 가지고 뭐 만들어 팔 거예요? 후라이드 치킨 만들어 팔 거예요. 이제는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에 2만원 시대를 훅쩍 넘었지 저는 명품 치킨이라 2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판매 가격에서 판매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싹 다 빼면 되는 거예요. 생닭을 후라이드 치킨으로 만들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뭐 있을까? 조리할 때 비용 들지 양념도 써야 되고 기름도 써야 되고 소스도 써야 되고 본사 같은 데에다가 가맹소지료 같은 것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달업체에도 내야 되지 한 1만 6천원 정도 든다라고 쳐요. 그래서 요 치킨 생닭 한 마리에 순실험 가치는 얼마? 9천원이다.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 공정 가치는 좀 달라요. 순 다 뺀 거잖아요. 근데 순 공정 가치는요. 이거를 후라이드 치킨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생닭 자체를 닭고기 도매시장에 판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닭은 8호 닭, 10호 닭 얼마 나오잖아요. 통통한 10호 닭이고 시장에 팔면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요게 공정 가치고요. 그 닭고기 도매시장에 거래 수수료 같은 거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3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요 녀석의 순 공자 절마 9,700원이다.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삼계탕집이 있다라고 쳐요. 삼계탕집 입장에서 순시랑 같이 나랑 똑같은 9,000원일까? 아니지. 삼계탕집에서는 후라이드 치킨 만든 게 아니라 뭐 만들어 팔아요. 삼계탕 만들어 팔잖아요. 삼계탕 한 그릇에 2만 원이다라고 쳐요. 근데 생닭을 삼계탕으로 만들 때 조리할 때 각종 비용들이 들잖아요. 뭐 찹쌀도 넣어야 되고 인삼도 넣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등 가스비도 들고 요게 한 8,0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삼계탕집 입장에서는 생닭 한 마리에 순시랑 가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만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어? 똑같은 생닭인데 순시랑 가치가 다르네? 그 이유는 순시랑 가치는 기업 특유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삼계탕집 입장에서도 이건 순공자 절가 나랑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닭고기 도매시장에 만 원에 팔고 똑같이 거래 수수료 300원 넣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순공자 가치는 기업 특유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구조되면 된다. 순시랑 가치랑 순공자 가치는 다른 거예요. 순시랑 가치 주로 언제 쓰나요? 재고자산 평가할 때. 그 다음에 순공자 가치는 생물자산 수확물 그리고 일반 상품 중개 기업의 재고자산 평가할 때. 그리고 유무용자산 손상시 회수 가능액이 순공자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다. 용도도 다르다. 아무튼 결론 다르다. 읽어보시면 돼요. 설명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의 공정 가치 측정 부동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비금융자산의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소원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소원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독 교육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능력을 고려한다. 최고 최소원의 사용은 기업이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래서 비금융자산 부동산 같은 거 내가 최고 최소원을 쓴다라고 가정하고 가치를 구하거나 내가 안 쓸 거라면 다른 당사자에게 최고 최소원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판다라고 가정하고 그 가치를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최고 최소원의 사용은 특이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 가정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제가 50만원 주고 산 야구방망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야구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12년째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누군가에게 판다고 쳐요. 근데 그 야구방망이의 최고 최소원의 사용은 뭐예요? 야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걸 가정하고 같이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구방망이를 조폭 아저씨가 사간다고 쳐요. 그럼 그 최고 최소원을 사용하는 건가? 그거는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최고 최소원 사용이잖아요. 그런 거 고려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가 최고 최소원을 사용하는 걸 가정하는 거지 특이한 목적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채 자기 지분 상품의 공자 측정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분 상품은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자본은 먼저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산 부채 먼저 구하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자본은 공자 가치 측정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자산과 부채를 먼저 구할 수 없을 때는 자본을 먼저 공자 가치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자본도 공자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첫째 부채나 지분 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요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요거를 취득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자산이에요. 이렇게 둘은 금융상품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사채로 인식하는 금액이랑 상대방이 금융자산 인식하는 금액이 항상 같아야 되나요? 항상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개념책에서 배웠어요. 왜? 우리 회사는 요 금융자산을 상각후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요 금융자산을요. 상각후 원가로 측정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FVPL이든 FVOCI이든 그러면은 만약에 둘 다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면은 요 녀석의 공정가치는 뭐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같다라고 보자. 라는 것이 방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회사가 자산을 인식하는 금액이 상대방이 금융자산 인식하는 금액과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왜? 한쪽은 삼각후 원가 한쪽은 공정가치를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둘 다 만약에 둘 다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면 그게 금액은 같을 거다.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네. 납입자본 얼마 얼마 상대방은 요거를 금융자산으로 인식했을 거예요. FVPL이든 FVOCI이든 따라서 요 납입자본의 공정가치는 뭐다? 요 금융자산 공정가치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요렇게 구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부채나 자본을 상대방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부채나 자본의 공정가치다. 라는 말을 요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나 지분 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복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쳐요. 상대방이 그걸 자산으로 가지고 있나? 아니지. 그럴 때는요. 부채를 부담하거나 자본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한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그냥 뭔 얘기예요? 알아서 잘해라 이런 거예요. 회계기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잘해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놓고 알아서 잘해라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빙빙 둘러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 불이행 위험 부채 공정가치는 불이행 위험을 반영해야 하네요. 해요. 가장 대표인 게 뭔가 이거예요. FVPL 금융부채 신용위험 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걸 FVPL 금융부채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불이행 위험까지 고려해서 이 사채 공정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불이행 위험도 부채 공정가치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로 인한 손익은 현행 기준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의 가치평가 기법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가 어떤 자산 같은 거 공정가치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관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한 자산 뭐가 있을까? 부동산 중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금융자산 중에서는 상장 주식 이런 게 관측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가 금괴를 들고 있다고 쳐요. 금괴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관측이 돼야 안 돼요. 돼지 스마트폰 쳐보세요. 금값 한 돈에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금괴 등등등 이거는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고요. 그냥 시장에서 관측하고 공정가치평가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자산은 관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가치 구하려면 뭐해야 돼요? 각종 가치평가 기법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 가격이 관측이 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어때요? 거래되는 가격이 관측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감정평가도 선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장주식 말고 비상장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평가해야 돼요. 우리 회계사 수험생들은 재무관리 권하는 과목에서 가치평가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 방법 말하는 것이에요. 등등등 가치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가치평가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인 것이 첫 번째가 시장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가 원가 접근법이고요. 세 번째가 이 접근법이에요.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가치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측이 가능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관측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평가 기법을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가치평가 기법의 종류 시장적급법 원가적급법 이익적급법 이 세 가지가 대표이고 무조건 세 가지만 써야 된다. 아니에요. 세 가지가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기준으로서는 이 세 가지를 예시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한다. 내 마음대로 작년에는 시장적급법 올해는 이익적급법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못 바꾸는 것은 아니지. 볼게요. 가치평가 기법의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도 가치평가 기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이거 지우고 안 보이지? 가치평가 기법이나 그 적용 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은 회계 추정이에요. 회계 정책이에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을 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 정석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계랑 관련된 무언가가 바뀌었네. 추정인지 정책인지 아이고 헷갈린다. 그러면 둘 중에 못 찍어야 돼요. 무조건 추정을 찍어요. 예를 들어 아 오늘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못 배울 것 같은데 보조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네.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봐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모르겠으면 추정이에요. 알고 추정이라고 하는 거 맞죠?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고급회계에서 이런 것도 배우는데 기능 통화가 바뀌었네. 그거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모르겠으면 추정이에요. 그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소급법이 아니라 전진법 적용 대상이다. 가치평가 기법 바뀐 거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소급법이 아니라 전진법 적용 대상이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서열 체계 볼게요. 이 공정가치 서열 체계는요. 가치평가할 때 각종 투입 변수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입 변수의 신뢰도를 정한 게 공정가치 서열 체계에요. 그래서 수준 1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요. 수준 3이 가장 신뢰도가 낮아요. 먼저 수준일 투입 변수가 뭐냐면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래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가 공정가치 구하고 싶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 검색해보면 65,500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수준일 투입 변수에요. 또 내가 우리 집 누렁이소에 공정가치 구하고 있느냐 라고 쳐요. 여기서 수준일 투입 변수는 뭐에요? 저 500만원 시장 거래가격 저 자체가 수준일 투입 변수가 되는 것이다. 질문 드릴게. 수준일 투입 변수가 항상 공정가치가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 검색해보니까 65,500원 나왔네. 그거는 수준일 투입 변수이자 공정가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누렁이는 수준일 투입 변수가 뭐에요? 500만원이에요. 공정가치는 480만원이에요. 그래서 수준일 투입 변수에서 만약에 운반비 같은 게 드는 자산이다. 그러면은 운반비를 차감해 주셔야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수준일 투입 변수가 곧 공정가치가 되는 것이다. 조심할 거 조심할 거 수준일 투입 변수인데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인데 조정하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조정해야 된다면 뭐 조정해야 돼요? 운반비를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반비 까기 전에 금액이다. 그래서 수준일 투입 변수와 공정가치는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운반비가 없는 자산이라면 수준일 투입 변수가 공정가치가 되겠으나 그래서 만약에 수준일 투입 변수가 있다. 그러면 가치평가 그딴 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지. 그 수준일 투입 변수에 운반비 들면 운반비만 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준일 투입 변수 구할 수 없다. 단독주택이라든가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요. 수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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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변수를 써가지고 가치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준일 투입 변수 시장 거래되는 가격 그 자체 말고는 수준일이나 삼인데 수준일 수준일과 삼의 차이가 뭐냐면 수준일은 시장에서 관측이 가능한 변수고요. 수준일 수준일은 관측을 할 수 없는 투입 변수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검색해보면 알아낼 수 있다. 그거는 관측 가능한 수준일 투입 변수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관측이 안된다. 그러면은 수준삼 투입 변수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평가하는데 지금 환율이 궁금하네. 스마트폰 검색으로 해결된다 안된다? 뭐예요. 수준일 투입 변수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네. 현재까지 평가해야 되는데 그건 수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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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하에 대저택이 있는데 인력 투입이 몇 명이 투입되어야 건물이 완성되는지 알고 싶네. 인터넷 검색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수준 삼 투입 변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준삼은 관측이 안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봐요.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먼저 원가 접근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산 만들 때 직접 제로원가 들고요. 직접 노무원가 들고 제조 간접원가도 들겠지. 제조원가의 합계가 얼마 얼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장에 판다면 원가만 받고 파나? 아니라 적절한 마진을 덧붙여 팔잖아요. 그럼 마진까지 부신 금액이 나오겠네. 근데 원가 접근법에 의하면 공정하치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예전에 자가 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위 있는 거였지. 왜 한입으로 두 말하는 건가? 아, 이건 한입으로 두 말하는 게 아니라 두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제조원가는 뭐 구하는 거예요? 원가 구하는 거잖아요. 원가는 유효성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공정하치는 원가 개념인가? 아니라 매가 개념이잖아요. 공정하치는 적절한 마진을 가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인식 가서 개별 판매 가치를 추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별 판매 가치도 원가만 하면 되어 마진 얹어야 돼요. 그럼 마진 얹는 거예요. 왜? 자, 아무튼 어떤 건물에 직접 노무원가를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보니까 인력을 한 200일 정도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검색해 보니까 1인당 1당이 15만 원이다라고 쳐요. 그러면 직접 노무원가는 3천만 원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변수를 썼거든요. 200일과 15만 원 먼저 200일은 수준 1이에요. 수준 2에요. 아, 수준 2에요. 수준 3이에요. 수준 3이에요. 시장에서 관측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집 설계도를 펼치고 건축 전문가를 불러와야지 요게 견적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나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수준 2에요. 이건 수준 3이에요. 그 다음에 1당 15만 원이다. 이거는 시장에서 관측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되긴 된대요. 수준 2 투입 변수에요. 그거 가치평가하려면 수준 2, 3 투입 변수를 적절하게 섞어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방법은 수준 2가 많이 들어가고 수준 3이 조금 들어가네. 어떤 방법은 수준 2가 많이 들어가고 수준 3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수준 2가 조금 수준 3이 많이 들어가네. 어떤 가치평가기법은 아예 정보를 얻을 수가 없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치평가기법을 택하는 게 가장 타당해요. 1번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다당타당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정가치 설체계는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데 역량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조심해요. 공정가치 설체계가 그렇다고 해서 가치평가기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가치평가기법 선택에 역량은 있지만 그 자체가 투입되는 변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 가치평가기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게요. 관련 투입 변수의 사용 가능성과 이들 투입 변수의 상대적인 주관성은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데 역량을 미칠 수 있어요. 가급적인 수준 2 투입 변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공정가치 설체계는 가치평가기법의 투입 변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여러 수준의 투입 변수가 사용되는 경우 여기 읽어볼게요. 만약에 여러 수준의 투입 변수가 사용되는 경우에는요. 그러한 경우 측정치가 전체에 유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 변수 같은 수준의 공정가치 설치 공정가치 전체를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원가 접근법으로 자산의 원가 중 직접 노무원가를 구했다라고 쳐요. 그럼 수준 2 투입 변수와 수준 3 투입 변수가 합쳐진 거네. 근데 이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얘는 수준 2의 신뢰도 가져요. 수준 3의 신뢰도 가져요. 수준 3의 신뢰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물통이 있고요. 물통에 깨끗한 물이 반정 정도 차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한 바가지 좀 더러운데 미안해요. 똥물을 콸콸콸 부어버려요. 깨끗한 물과 똥물이 섞였네.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똥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과 똥물이 섞이면 전체가 똥물이 되는 거잖아요. 수준 2와 3이 섞이면 전체가 뭐 되는 거다? 수준 3이 되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물과 똥물이 섞이면 전체가 똥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예요. 좀 더러웠다. 미안해요. 그 다음에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 사용해 조정하는 경우 수준 2 투입 변수 에다가 수준 3 투입 변수를 이용해서 조정하는 경우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가치 구하고자 하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을 알아야지 현재 가치 평가를 하던가 말던가 할 거잖아요. 근데 시장 이자율은요. 적용해진다? 기준 금리 플러스 나에게 적용되는 가산 금리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기준 금리는 얼마예요. 지금 다들 알고 있지? 시장에서 관측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3.5% 에요. 많이 올랐네. 그리고 저에게 적용되는 가산 금리 얼마일까? 은행 가보면 알아요. 은행 가서 내가 대출 심사 요구 에요. 은행에서 황윤아씨 지금 소득이랑 재산상태 신용도 등등등 고려하니까 당신은 플러스 3% 야. 그러면 나는 6.5% 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5% 잖아요. 이거 수준 2에요. 수준 3이에요. 관측되지? 수준 2 투입 변수 에요. 그 다음에 황윤아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3% 이다. 자 스마트폰에 쳐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올 리가 없지.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안 나올 거야. 안 나와. 수준 3 투입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자율은 수준 몇의 신뢰도 가져요. 수준 3의 신뢰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얘도 마치 뭐예요. 깨끗한 물과 똥물 섞이면 전체가 똥물이 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수지장일은 수준 3의 신뢰도를 갖게 된다. 볼게요. 관측할 수 있는 투입 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 변수 사용에 조정해야 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치층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공정치 설치 중 수준 3으로 불릴 것이다. 수준 2를 수준 3을 이용해 조정한다면 방금처럼 수준 3의 신뢰도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여기까지밖에 못했네. 시간 다 됐는데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8일 저녁에 또 강의가 이어지는데 오실 수 있음 보시는 오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강의 일정을 더 잡기는 타건 사는지는 어저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혼자 찍어서 동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동영상 여러분들 언제 보면 돼요. 시간을 잡아서 볼 필요는 없고요. 잠들기 전에 막 유튜브에 엉뚱하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보면서 잠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유튜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장실에서도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뭐 보면 해야 된다 이거 보면서 타면 시간이 순삭될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세팅을 다 타세가 다세한 거예요. 제가 이거 스마트폰으로 봤거든요. 충분히 지하철에서 볼 만한 화질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4장 재고자산부터 이어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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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